분석 작업의 부분합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분합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문화센터 수강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정렬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정렬하실 때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처럼 정렬하실 때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에 오셔서 구분 필드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할 거고요. 기준을 추가합니다. 같은 구분이라면 두 번째 수강료 필드를 선택하셔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구분에 가서 성인부터 유아 초등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같은 구분 안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수강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개호의 부분합을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룹 8 항목이 다행히 첫 번째 열여서 구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렬하셨던 필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필드였다면 그룹 8 항목에서 선택을 꼭 해당된 필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렬하셨던 필드 또는 문제에서 부분합을 실행하고자 한 기준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사용할 함수에 오셔서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강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강료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는데요. 조금 전에 실행하셨던 평균도 표시할 거지만 지금 실행하실 부분합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에 표시하실 부분합은 모집인원에 대해서 수강료가 아니라 모집인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용할 함수는 합계,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아까 선택하셨던 수강료는 꼭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모집인원만 선택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구하셨던 평균이 아래쪽에 지금 구하신 합계가 합계가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로 형태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합계로 바꾸시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띄어쓰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해당된 영역만큼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우리는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 선택하시고요. 요약을 찾아서요. 요약을 찾아서 합계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찾을 내용은 요약, 바꿀 내용은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과 합계 구하셨고 보통 여기까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좀 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예제처럼 부분합 작성하신 후에 개요,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개요 번호가 있는데요. 1번을 클릭하시면 전체에 대해서 합계나 평균이 표시가 되고 2번을 클릭하시면 평균, 3번을 클릭하시면 합계와 평균, 4번의 개요 번호를 클릭하면 모든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춰졌다는 얘기고요. 다시 누르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개요 번호에 대해서 지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 클릭하시면 개요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의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혹시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면 표 서식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표 서식은 현재 예제는 결과 시트 클릭하셨을 때 맞게 작성하셨고요.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표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면 작성하셨던 부분압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표 서식에 가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표 서식 하나를 찾으셔가지고요. 클릭하시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표 서식을 적용할까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표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압 문제가 나왔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정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분압 할 때 그룹할 항목을 꼭 먼저 확인해 주시고 부분압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첩 부분압을 작성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합계와 평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분압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